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가 사사운이잖아 사사운 사자 내 두 개 사사운인데 이 사사운이 이미 삼 년 사 년 오 년 전에 네가 그렇게 써야 돼 서른 아홉부터. 네. 그것이 자 집안의 분란. 미안해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이 황당 무기야 그리고 언니가 여자일진 모르겠지만. 남자의 사주로 살아야 돼요. 놀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집에 와서는 가정 주부로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돈을 벌러 살아야 되고. 본인도 한이 많아 그것도 부모의. 한도 많고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뭐라 되지 이 원망은 없는데. 막 물려받고 뭐하고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언니가 그냥 내 스스로가 아 나는 내 집안에 잘 지키겠다 너 우리 언니 스스로가 고아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누구한테 엮이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봐봐 서른 아홉부터 마흔 마흔하나 마흔하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나이 올 때까지 남편이 지랄나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이제 한복 입고 곱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셔도 돼요. 왜 내가 욕을 하면 다들 시원하는지. 남편이 지랄나서 객기병이나 돼서 어 나가지 않으면 언니가 지랄나서 답답해서. 내가 미쳐갖고 내가 꽃꽂아서 나가야 되는 이 시국이 3년 4년 5년 전부터가 언니가 스물스물스물 올라왔다 이거야. 그리고 원래는 올해 가정이 깨져서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값진 년 올해의 어떤 내가 정말 충이 나서 엄마는 뭔가가 있어서 이게 이별 완전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올해에 다 깨져. 물론 이혼했죠. 네. 그 올해야. 작년. 작년 12월. 12월 달에 어쨌든 오래 오면서 엄마는 이혼을 하고 뭐를 하고 행복하고 좋지만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랑 남편이랑 제일 중요한 건 못 살아요. 원래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이라서 늘 껄리니. 진작에 진작에 남편이 아니었어요. 진작에 떨어져서 살았어야 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원래부터가. 이게 남편 구실하게 만들어야 진작에 이혼을 하든 뭐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금전도 언니가 다 벌어먹어서 살려야 돼. 그치? 그리고 먼저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되게 남편이 인정 뭐 이렇게 되게 풀한 사람이다. 근데 언니랑만의 집으로 들어오면 구박해. 그리고 그냥 가정파출부?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남편이? 남편이 그런 언니가 상대였다고. 그래서 둘이 부부가 궁합이 되지가 않아. 어쨌든 이혼을 하셨잖아.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한 언니한테는 두 번의 결혼이 없어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그래도 잠시 잠깐 내가 너무 아팠고 뭐하고 마음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계신다면. 지금 올해 당장 만난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래되진 않았어도 그 또한도 오래 가지 못해요. 알고 있는데도 만나는 거야. 잠시. 잠깐 내가 어떤 마음이 위탁하고 싶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으려다가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팔자야. 징그러워. 징그러워. 지겨워. 응? 그리고. 아느님 모르니 모르는데. 언니가. 조상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지 궁금하네요. 음. 언니가 무당이 될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무당이 될 건 아니야. 무당이 될 그러니까 한 끗 차이에요. 신 줄이 있고 신 빨이 있는데 한 끗 차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와서도 고력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이쪽에선 인간 세상에서 내가 고통 고력을 겪는 거야. 돈을 벌면 뭐하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치? 이렇게 이렇게. 뭐 어쨌든 자식 키우고 뭐하느냐고. 본인이. 하다못해. 뭐야. 이거 뭐라 그랬는데. 남자 아닌 남자로서. 하다못해 가장 아닌 가정으로 살았다. 이 소린 거야. 우리 언니야. 근데 애쓴 거는 맞다지만 이제부터가 돈을 모으는 거다. 그리고 오래 가정규심할 거야. 누구랑 돈 연결하지 마라. 과거는 우리 언니가 들축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죠. 앞으로 내가 건강할지 내 자식은 잘 됐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두 부부가 이혼했는데 자식한테는 어떤 영향은 안 갈지 기운은 안 갈지 이 아이가 사춘기 바람 잘 이겨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떤 그 자기의 전공 살려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직업적으로 그렇게 전문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해. 그치? 힘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진도 많이 빠졌어. 어디 가서 말하면 내 욕인 것도 같았어도 말도 못하고 입도 다물고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하지만 입도 다물고 살았다. 그랬냐. 서러운 눈물도 혼자서 그리고 애기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확 하고 죽어버릴까 말까 엄청나게 본인도 진짜야. 그 고통이 엄청났다. 이 소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울어. 참지 말고. 점집 와서 안 울면 어디 가서 울어. 어? 근데 앞으로는 이 원망과 한망과 또 이런 모순을 하고 싶지 않잖아. 다시는 뭔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잖아. 그치? 하다못해 미안해요. 이 점점이도 내 미래를 모르듯이 본인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자, 어느 누구랑도 잘 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팔자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언니한테 오면 변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던 사람도 뭐 뺀질 뺀질. 그리고 언니가 열심히 죽도록 살아줄 수밖에 없고 그 추한 상황이니까 내가 뛸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마치 일하는 사람. 기괴한 삶이지. 근데 기괴한 삶의 팔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물씬 양면 자식을 닦고 오때든 뒤에서 열심히 그렇게 키워놓고 나면 엄마한테는 그래도 내가 할 도리, 내가 업 이런 건 다 푼 거야. 절대적으로 남자를 누구를 만나면 안 돼. 애인은 만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금정관리.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많이 믿고 다니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또 잘되라고 비리라 그랬지 우리가 나쁘라고 비리라 부리라 그러진 않아요. 엄마 같은 경우가 어느 날 할 때도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본 건데 다 남들이 누리고 부리고 산다 이거야. 엄마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내 팔자 닮지만 사주를 많이 털어주고 많이 빌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직은 모르겠다. 같이 안 살아요? 응. 뭐 아무도 못. 아빠한테 왔어요. 가버렸어? 그냥 내가 난 거. 그치 내가 속하지 근데 자식이니까 욕도 못하겠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누가 더 불쌍하냐고 따지면 내가 더 불쌍한 건데 누가 더 억울하냐 따지면 솔직히 엄마가 더 억울한데 같은 여자평끼리 아빠가 더 불쌍하다고 자기 챙겨줘야 된다고 갔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빠가 가자 그래서 갔어? 아빠가 이혼할 때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재산 분할이 좋으니까 아이를 꼽으신 거죠. 나중돼서 엄마 원망은 안 했는데 지금은 사춘기라서 살짝 뭐 이래든 저래든 뭐 어떤 결정권도 없었죠 없었거니와 그리고 일단은 얘가 엄마한테 있는 것보다 아빠한테 있는 게. 그러니 엄마가 돈을 많이 모아놔서 나중에 대학을 가고 뭐하고 처녀가 됐을 때 응? 뭘 해도 보태주고 엄마 인생 엄마 인생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돈 어쨌든 간에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사사운이에요. 돈도 깨지고 이별도 깨집니다. 사람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별도 들어오고요. 돈도 깨져. 그러니 보이스피싱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한테는 정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판국이야. 천륜입니다. 어? 대표는 이 아이도 그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만할 수밖에 없었나 보지. 그냥 그럴 이유가 있었나 보지. 그냥 어리더라도 뭐 철은 다 들었다 그래도 그걸 갖고 엄마가 애 볼 자신이 없고 내가 마음 부를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당장은 안 와요. 근데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나면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남자친구를 만나봐서 헤어져보고 절절한 사랑을 한번 해봐야. 엄마처럼 안 살고 싶은 거야 얘는. 마음속에서 참 정말로 열 달 보면서 나와서 정말 뒤에서 열심히 닦아서 키워놨더니 어떤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렇잖아. 아무리 떨어졌어도 엄마 괜찮아 하고 문자를 뭐 예를 들어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 전화번호 바꾼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러니 내 편이 안 됐다고 서러워 말고 엄마 혼자 오래 내 몸속 그리고 내 마음속 건강속 정신 그 돈 지켜. 이러다 진짜 홀라당발라당 뭔가 유혹이 올 것 같아서 그래. 제가 그런 거에 넘어가진 않죠. 넘어가지 않지. 호환장난하죠.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죄다 넘어가고 제가 안 그러던 사람들이 뭐가 끼일 때는. 네 맞죠. 그치? 그잖아.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지. 다 지나갔다. 응? 다 지나갔다. 그리고 뭐 원망도 하지 마라. 미안해. 마지막까지 자식을 잡고 추잡하게 군. 그 남편이 용서가 안 돼도 그래도 내 자식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지가 가서 미안해요. 그 남편이 가서 아이 학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먹어야 자식이 잘된다. 또 하나. 자식에 대한 원망도 말하라. 응. 이혼하면서 솔직히 엄마가 돈보다는 자식이 나의 편이 됐으면 엄마가 더 간다니까 열심히 살라고 정말 그랬을 거야. 어떻게 했었던 그지. 내 편 안 들었다고 억울해 마라.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자기가 엄마한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섬주섬 거리더라도 언젠간 찾아온다. 그때. 때와 시를 기다려서 그때 원망도 풀고. 그때 많이 본인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선생님 근데 제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 빌이라는 말씀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주팔자 연어리 씨 내 따님 분 사주팔자 여기 따님 공주 올려놓고 본인이 빌고 못 사니까. 조하루마다 오든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들으러 가자. 조하루마다 오든 보름마다 오든. 그래서 그 이름 석자서면 연어리 씨를. 앞을 초를 밝혀주려 하는 거야 어두운. 우리 엄마도 미래 열심히 산다면 하지만 엄마도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빛으로 좋은. 지금 기운이 그 불빛을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해서. 불을 밝혀주고 가라는 거야. 나 얼마다 와가지고 빌든 뭐가 됐든 딸이 사춘기 바람이 들면 사춘기 바람 좀 걷어달라고 빌든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그게 의미가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가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라도 풀고 살아. 그리고 거기 열심히 믿고 살아. 그게 답이업니까. 그러고 나면 나한테 나가는 금전들이 나한테 축적이 돼서 다시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운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막아놓으면 나한테 이렇게 쌓이게 돼 있어. 말로도 막거나 이건 아니야. 그러니 어떤 인생에 내가. 금전적인 불에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재물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혼자 열심히 씩씩 살아낼 건데. 앞으로는 안 좋은 일은 없나요 저는 그냥. 아파요. 심병 땜에. 예 계속. 미안한데 심병 땜에 아파요 근데 무당이 될 건 아니고요. 심병 땜에 아프니까 어디 가서 살이라도 풀고 무당한데. 구실에도 안 나요 무당. 구실에도 그냥 기도로는 안 돼요. 기도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부족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언니처럼 푸다거리 한번 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지 여기저기 골육마다 혈흥마다 신이 조성이 곳곳마다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와야 돼 조금 있으면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터지는 신이 있고 안신이 있어.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아휴. 꼬깔을 쓰고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뭐 하는 말이죠. 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인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없단지. 네. 이거 뭐 이거 항아리처럼 이렇게 물도는 뭐 이거 없단지 그런 신이 들어온다고. 네 무당을 할 건 아니. 아니 근데 미치는 거지. 이 터져갖고 뭐래도 해고 여기저기 안 아프면 모르는데 미안해요 보험미라도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 육신은 아프고 자꾸 눌리고. 자꾸 뭔가 가라앉고 살고 싶고 뭐 걸 하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정신도 멍해져. 응. 응.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자꾸 만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신병이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되는 신병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뭐 말로 따지면 뭐 신기한 병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신 신의 병이라고 그게 조상의 병이야. 그 바람이 언니가 이런 고력을 걷고 힘들 때 내 인간이 이 운세가 안 좋을 때 스물스물스물스물 너울너울 나도 모르니까 자리를 잡아서 혈혈마다 골골마다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고. 죽겠어 그지 죽겠어 어디 가서 병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수술도 많이 지금 작년부터 하고 계속 잠을 줄게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니까 조상의 바람 뭐 신의 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뭐를 하고 살아가지는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푸닥거리라 그래 다 못 보내볼 돈 보내드리고 뭐 부모님 전에 다 있어요. 다 살아계셔요. 부모님 전에 그 위에 조상님 전에 예를 들어서 보낼 분들 보내고 내 어떤 내 인생의 사십팔째 내가 한번 털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응. 의사관 예를 들어 수술합시다 하면 수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뭐를 합시다 하면 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선뜻하겠다는 어떤 결정은 못 내리지만 본인도.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응 그지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게 와버리면 언니는 끝이야. 응.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신이 혼미한 걸 아무리 먹어봐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치료가 될지 웃으며 사. 그리고 남한테 베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떤 무당집이라도 들어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그러고 나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앞으로 더 이보다. 겪었으니까 이보다 힘들지 않은 인생을 가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가라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오면 어떻게 사니. 아니 진짜 또 오면 어떻게 사니. 이 3년 4년 예를 들어서 이 고력이었냐 5년에 이 고력이. 한 10년 산 것 같은데. 너무 동생해요. 그렇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인생은 지구도 돌아. 운도 원이라서 돌아. 다 돌아. 조상도 돌고 다 돌아. 그러면 다시 또 돌아. 그러니 그걸 끊으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울지 말고. 용기 내서 살아가. 오래 사사원 굳게 넘겨라. 이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사사원 때 눈 닫고 푸닥거리 그냥 해버리라는 말이 있어. 본인한테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자 궁금한 거 뭐 적어온 거 뭐야. 아니 그거 지금 물어볼 거 제가 음력 세기는 해야 되는 줄 알고 음력 세기는 적은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의뢰할 때. 네. 내 생년월일 그게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다 일일이 맞추지 못해도 하나하나 구석구석 맞추지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구나 앞으로 너의 운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또 고륙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또 고통이 있을 텐데 고뇌가 있을 텐데 근데 웬만하면. 또 겪으면 죽. 죽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어떻게 죽어 세상 억울해서. 그러니 어디라도 가서 살 풀어. поэтому... 또 겪으면 예정 script 해 basics weetucker. 쪽에서 Hubble 소멓기 어머나 ospak Created 게 rh M 개